삼성전자가 잇단 부문별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략 구상에 나섰습니다. 침체된 반도체 사업 분위기 쇄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전략회의를 열고 상반기 사업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1분기 매출 상승을 견인한 모바일 사업, 또 상대적 부진 평가를 받는 일반 가전사업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열릴 DS 부문 회의에선 경영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반도체 사업 전략 수립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렘의 기술력, 파운드리의 기술력,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두 끊어놔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 전략회의의 요점이 아니겠는. DS 부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긴급 투입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제하는 첫 부문 전략회의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전 부회장의 진단에 더해 사업의 새 방향성까지 제시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는 최근 고대 역풍 메모리, HBM 시장에선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제품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지며 안팎 위기감은 더욱 높아졌는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직접 부인에 나서며 해당 논란은 일단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전영현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일주일 사이 총 2만 주가 넘는 자사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위기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오는 상황. 삼성전자를 둘러싼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 이번 전략회의가 반도체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티비 임혜준입니다.